한력 충전소 최석준 제네리의 브라보 콘서트 함께 하고 있습니다. 네 브라보 콘서트와 함께 하다 보니까 사랑에 관한 노래가 참 많은데요. 그렇죠. 가사들도 참 예쁘고 아 다시 사랑하고 싶다. 아니 어떻게 만날 남자는 있어요?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. 아이고 참네. 그럼 전 이분의 노래처럼 합니다. 어떻게요? 네 직진 이민여 씨의 무대입니다. 사랑은 직진 사랑은 직진 이민여 씨의 무대 멈추는 사랑 내 마음이 그리는 당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너무 좋아 당신 정말 사랑 사랑 가까이 가면 멀어질까 돌아 돌아가야 하나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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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그건 아니야 숨길 수 없는 나의 마음 망설이 지나 사랑은 내 사랑은 사랑은 직진 이민여 씨의 무대입니다. 사랑은 직진 이민여 씨의 무대입니다. 내 시선은 직진 이민여 씨의 무대입니다. 내 시선이 멈추는 사랑 내 마음이 그리는 당신 내 마음이 그리는 당신 사랑은 직진 이민여 씨의 무대입니다. 내 시선은 직진 이민여 씨의 무대 사랑은 직진 이민여 씨의 무대 내 시선은 직진 이민여 씨의 무대 내 시선은 직진 이민여 씨의 무대